지난 7월 출생하수가 6달 만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30% 넘게 늘었는데요. 정부는 올해의 출생률이 0.7명 선을 지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밝혔습니다.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7월 출생하수는 2만 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.9% 늘었습니다. 출생하수가 2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. 하지만 올해 태어난 아기는 모두 13만 79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1.2% 적은 수준입니다. 정부는 당초 올해 출생률이 0.68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4월 이후 출생하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0.7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7월 혼인 건수도 1만 8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32.9% 늘었습니다.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2만 8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5000여 건보다 11.2%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혼인 건수는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입니다. 정부는 혼인을 미뤄왔던 30대 초반의 결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이혼 건수도 7900여 건으로 5.9% 늘었습니다. 올해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 6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.8% 늘어나면서 출생하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감소부는 6만 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MBC 뉴스 장수익입니다.